젠2는 멀티모달, 다중모달 구조를 사용하여 이미지나 영상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서도 새로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실제 이미지나 영상 없이 사용자의 텍스트 프롬프트만 사용하면 비디오 클립 생성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텍스트 투 비디오까지 가능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선 런웨이를 알고 계신가요? 런웨이는 AI를 사용하여 모든 스타일의 비디오를 생성하는 시각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피카소도 런웨이와 같은 생성형 AI 기반 비주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기존 런웨이의 젠1은 AI 모델로 기존의 영상에서 편집과 수정을 거쳐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위한 효과를 사용하는 툴입니다. 여기서 텍스트 투 비디오가 가능한 젠2가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젠2는 멀티모달, 다중모달 구조를 사용하여 이미지나 영상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서도 새로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실제 이미지나 영상 없이 사용자의 텍스트 프롬프트만 사용하면 비디오 클립 생성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런웨이의 첫 번째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인 젠1의 기능을 결합한 것입니다. 젠2는 현재 시장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텍스트 비디오 모델이며, 현실적이고 일관되게 새로운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웹기반 플랫폼은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해상도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사진처럼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기술의 힘을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I가 어떤 영역까지 미칠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글만으로도 이러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럼 한번 런웨이에서 설명하는 젠2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지나 영상 클립 뿐만이 아니라 텍스트로까지 새로운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합니다. 조명과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 바로 텍스트 프롬프트 하나로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모드는 텍스트를 비디오로입니다.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드는 텍스트 플러스 이미지를 비디오로입니다. 단순한 텍스트로 본인이 그렸던 영상 스타일이나 느낌이 나오지 않는다면,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를 첨버해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에서 비디오로입니다. 입력한 이미지를 변형하여 영상으로 출력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타일화입니다. 의역을 하면 스타일리시하게 변형이라는 뜻 같습니다. 소스 영상에 입히고 싶은 스타일의 이미지를 입혀 그 형태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토리보드입니다. 목업을 완전히 스타일이 지정된 애니메이션 렌더링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마스크입니다. 예시로 나온 영상을 보면, 기존의 개의 흰 털의 검은 반점이 있는 을 입력하여, 그러한 특징을 가진 개가 영상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렌더링, 커스터마이징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스토리보드 기능과 함께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이미지 투 이미지나 비디오 투 비디오의 기능을 가진 스테이블 디피전 1.5나 텍스트 투토르 라이브보다 각 73%, 88%가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런웨이에서 젠툴을 빠르게 출시하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나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가 나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빠르게 흐르고 요동치는 AI의 대혼란의 시대 속에서, 무엇 하나라도 좀 더 빠르고 탁월하게 선점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출시되면 또 빠르게 소식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